지금 형님이 육원님이 했던 걸 한 번 해보는 건데 형님 아주 좋고요 혹시 간식을요 형님 그냥 지금은 한 손에 한 5개 10개 정도 이렇게 집으시고요 빠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주머니에 넣어주고요 형님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아까하고 지금하고 완전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꼬리를 보시면 아까는 꼬리가 끝에만 살랑살랑 움직였다면 지금은 꼬리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거든요 기분 좋은 건데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가만히 점점 좀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게 내 먹는 타이밍은 3초야 예를 들어서 3초 안에 안 주면 됐어 뒤로 가 싫어 당신 저리가 한 번도 그 이상 기다려본 적이 없고 내가 상호작용 내가 안 주면 간식 주시면 안 돼요 엎드리니까 간식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거죠 앉으라고 말해 앉으라고 말하라고 이래서 간식을 먹어봤던 거예요 간식을 강아지한테 살짝 보여주는 척하다가 다시 가슴으로 손을 당겨보세요 에워 Kung 됐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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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최고예요 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던져주기 전에 잘했어 라고 말하고 간식 줄게요. 잘했어. 허리 피고! 허리 피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유 이뻐 이뻐 이뻐.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유 이뻐 이뻐 이뻐.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가셔. 가만있어 기다려. 아유 너무 잘하는데? 뭐야 나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정태리이가 너무 착한데요? 되게 되게 괜찮은 강아지예요. 잠깐 이번에는.